하여튼 다 부족했었지만 좀 쉬었나봐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좀 취했어 기분 좋아하고 무대를 이대로 바꿀 수 있다고 진짜 그냥 하는 말이야 진짜 얘기할 기회 한 번 주세요 저는 이 모든 게 진심이라고 생각하네요 왜 근데 어쨌든 모아 분들께서 굉장히 왜 왔어? 귀여워가지고 귀여워 저는 그렇습니다 비기투 비기투 안녕 그러기팀